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일 아침 행복상 본문은 욕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의 전 문맥인 23장과 24장을 보면 이 하나님을 찾던 욕이 본인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던 고통과 고난에 탄식하던 욕이 본인과 비슷한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 문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또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배치된 내용이 바로 수화사람 빌닷의 3차 발언인 25장입니다. 빌닷은 8장 11절부터 19절에서도 보면 이 욕에 대해서 아기는 뿌리 없는 또는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다라는 비난을 했던 빌닷이기도 했고 또 18장과 19장에서 욕을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말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빌닷이 얘기한 이 분량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은 분량이지만 빌닷이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얘기한 그 중심 주장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욕에게도 권선진악과 인과응보에 따라 행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능력 또 위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욕뿐만 아니라 사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첫 대화였던 9장의 내용과도 닮아 있습니다. 25장부터 27장의 본문이, 욕기의 본문이 말이 엉켜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짧아도 너무 짧다라고 느낄 정도의 25장의 분량인데다가 또 새 친구 중 소발은 3차 공방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빌닷의 발언은 분량이 점차 줄어가는 것들이 변화가 눈에 실제로 보이고 1차보다 2차가, 2차보다 3차가 발언의 말수가 확 줄어든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말이 엉켜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듯 욕기에 이 세 친구들의 등장하는 내용의 연설과 한 친구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끝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차 이 친구들의 연설의 힘이 줄고 있다는 것을 그 글의 체계의 흐름상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어떤 학자는 약간 이 빌닷이 말해도 욕이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약간 귀찮아하듯이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서 볼 말씀이 있다면 이 6절 정도의 본문에서 4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빌닷이 던지는데요. 이 6기에서 이 엘리바스가 쏘아올린 이 4장 17절부터 19절의 이 내용이 이 세 친구들의 중심 질문이 되어서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9장 2절 또 15장 14절 오늘 본문인 25장 4절에 동일하게 비슷하게 언급됩니다. 이 4장 17절에서 엘리바스가 강조했던 부분이 빌닷에 의해 재연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창주도로서 찬양하는 이 창가가 이어지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엘리바스의 처음 변론에 의해서 나온 이 중심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과 요비 한쪽으로 기울여진 이 견해에 의해 잘못된 주장, 잘못된 그런 하나의 편견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창조의 능력 대신 창조주 대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가를 보면 인간의 무능함이나 연약함 그리고 추적함이나 죄악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묵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의 묵상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음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정말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돌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마지막 말처럼 종결도 완결도 아닌 이 애매한 장으로 끝나는 25장의 내용이 아닌 인간의 무능함이나 연약함, 죄악댐 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댐, 기쁨과 즐거움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댐을 볼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빌닷의 마지막 발언으로 끝이 나는데 이것이 정말 애매한 장으로 25장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독자들은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욕이 달랐던 것이 있다면 자신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난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잘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온 적이 정말 너무 오랜만인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 먼저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는데 그냥 말이 툭 나오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말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어떤 대화를 정말 원하실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잘못했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다양한 말들 이런 말들 다양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듯 정말 단순하게 던졌던 그 한마디의 말에 다양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욕도 우리가 언어라는 이 한계적인 그릇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욕도 42장에 보면 하나님께 마지막 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기론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욕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2절 3절 5절 6절에 욕의 회개 욕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죄책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도와달라는 마음 구원을 원한다는 마음 사랑한다는 마음 기쁨의 마음 다 들 수 있다면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바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며 살까 봐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더 끔찍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 만큼의 속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부짖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누리겠습니다 라고 즐거워하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